반교의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엔드 명품 주거공간 반교 디오르나인 지금부터 유니트 내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타입은 84A1입니다 4배의 구조로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높은 층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공간과 인테리어를 선택 가능한 커스텀 마이징 설계가 적용됩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잘 느껴지시나요? 밝은 컬러감이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쪽으로는 온 가족의 신발을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신발장을 넣어드렸고요 보기 드문 고급 자재인 하프 미러 사용 및 내부 매입 조명으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또 현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유상 옵션으로 클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가 후 옷에 붙은 먼지와 바이러스를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빌트인 에어브러시와 천장형 에어샤워가 설치되고요 옵션 선택 시에는 실내와 현관을 분리해주는 현관 중문이 함께 시공됩니다 이쪽에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펜트리를 거쳐 주방으로 연결되는 동선이 하나 더 마련되는데요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가지 않고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한 순환 동선을 선사하는 듀얼웨이형 현관 어디서도 보기 힘든 디오르 나인만의 효율적인 설계가 너무나 돋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공용 욕실인 욕실 1입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레이아웃에 젠다이와 욕조 측면의 엔지니어드 스톤의 컬러감이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한층 고급스럽고 멋스럽습니다 안쪽에는 고급 욕조와 수전 그리고 세면기와 양변기까지 내부 스펙 역시 우수하구요 수납장 역시 거울용으로 시공돼 공간을 한층 넓어 보이게 하며 상하부 간접 조명을 적용하여 일반 욕실과는 다른 무드를 연출하네요 욕실 옆으로는 잔열 공부방이나 게스트룸 혹은 요즘 많이 쓰시는 홈 오피스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구요 널찍한 창구가 나 있으니 체감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내부 트렌디한 컬러 사용과 매입 조명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는데요 붙박이장이 들어갈 만큼 넉넉한 사이즈도 체크하세요 다음은 온 가족의 공간인 거실과 주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탁진 와이드 창호와 유리 난간대를 적용함으로써 개방감과 확장감이 극대화되고 무엇보다도 멋스러운 분위기가 눈길을 끄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실 바닥은 각마루와 대형 타일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을 더하실 경우 지금처럼 한층 품격있는 실내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거실 아트월과 주방 아일랜드 벽면은 대형 세라믹 타일로 시공하며 벽과 천장 역시 도장 마감됩니다 추가 유상 옵션으로 거실 창호 전동 커튼, 태양열 차단 필름, 천장형 공기청정기까지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역시 인테리어가 정말 예쁩니다 이탈리아 고급 주방가구 유로모빌이 기본 제공되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플러스 고객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나만의 주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방은 아이보리 베이스에 쿠퍼 컬러의 포인트로 존재감 있는 주방 공간을 연출했는데요 포인트 컬러로 브라운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 우리집만의 맞춤 주방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쪽은 일자형 주방 구성으로 최소한의 작업 동선을 마련했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위생일 텐데요 완벽한 위생을 위해 음식물 처리기와 99% 살균이 되는 세정기가 기본 제공됩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가전품목 역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BA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수납과 진열을 위한 키 큰 장 그리고 플렉스 인덕션 3구, 수입 천장형 후드가 있습니다 이 옆으로는 현관과 연결되는 펜들이 겸 세탁실이 자리하는데요 주방에서 가장 필요한 수납으로 주방을 여유롭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기본 제공일 경우 지금처럼 내부에 벽판내 조명형 시스템 선반이 짜여져 더욱 체계적인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이곳은 침실 1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쓰시는 침실다운 여유로운 크기와 돋보적인 아늑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드레스룸과 욕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편리한 동선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 미다지문을 열고 들어가면 럭셔리함의 끝판왕! 호텔 스타일의 분리형 욕실이 있습니다 화이트와 그레이의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되고 감각적입니다 먼저 손을 씻을 수 있고 간단한 케어와 메이크업이 가능한 파우더 일체형 대형 세면대가 되어있습니다 세면대 아래 수납이 가능하구요 빌트인 스마트 금고가 기본 제공되어 기존품을 편하고 안전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스마트 미러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체지방계가 함께 제공되어 최성분 측정은 물론 권장하는 운동의 종류까지 추천해 주며 날씨 및 뉴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미러를 통해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스마트 라이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쪽에는 양변기 공간과 샤워 공간까지 모두 분리되어 효율적이면서도 쾌적한 호텔식 욕실 환경을 제공하며 수납장 및 비대 일체형 양변기를 제공합니다 욕실 옆으로는 드레스룸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프라이빗한 드레스룸에는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 선반을 기본 제공하며 기능별 수납이 가능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교 디오르9의 84A1 유니트를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디오르9만의 스마트한 설계와 이국적인 디자인에서 남다른 여유를 선물 받은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